계속해서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특수로 치솟았던 액정 표시장치 LCD 패널 가격이 급락하면서 내년 디스플레이 장비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디스플레이 서플라이체인 컨설턴츠는 내년 전세계 LCD와 유기 활강 다이오드 장비 투자 규모가 53억 달러로 올해보다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술별로는 LCD가 19억 달러, OLED가 34억 달러로 각각 올해보다 79%와 4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이 늘면서 상승세를 보이던 LCD 패널의 가격은 지난해 중반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